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페이지 열 때마다 이 조직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유원으로 위청해서 모셔오고요. 그리고 행정각청에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그 과에 그 일을 계속 담당해왔던 국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국장님을 그 유원으로 임명해서 바로 이 유원들을 뽑습니다. 그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도 두 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사 근무하고 있는 시도에, 시장원수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시군구에도 법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면 그걸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명칭을 중앙이란 말 씁니다. 중앙도시기구님.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에 두고 있으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정부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명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두고 있는가. 이 국토교통부장안, 시도사, 시장원수구청장이 있죠. 국토교통부장안은 우리 법의 근과여 우리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익을 구현해나가고자 여러 가지 행정계획도 수립하고요. 여러 가지 권역, 구역,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 그쪽 분야의 점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어떤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의 토지 위에다가 여러 가지 토지용의 규제를 해버리면 그 규제를 당하는 토지 소자들은 엄청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죠. 재산권 행사의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때 권한을 행사하는 국토교통부장안이자 바로 권한의 남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권한 남용을 하게 되면 바로 사익침해가 심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권한 행사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앙도시계획윤회가 된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윤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고 이 중앙도시계획윤회의 역할은 국토교통부장안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도사도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걸 대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법상 권한 행사해가지고 바로 토지용의 규제를 가할 수가 있죠. 그 자 역시도 권한 남용의 소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에 두고 있는 도식의 은혜 이걸 시도 도식의 은혜 이걸 또 지방도시로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시장수 구청장 이네들도 자기의 시군구에다가 여러 가지 권한 행사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할 수 있죠. 이 자들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네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는 기구로서 시군구 도식의 은혜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구는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도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수 구청장 시도사 이네들은 선출직이죠. 선출이 더워서 권한 행사할 때 자기가 도시계획과관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의원의 의원들이 전문가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의원의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앙도시균혜 지방도시균혜 이걸 체크할 때 꼭 유념할 게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안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럴 때는 중앙도시네 심의를 거치는 것이죠. 지방도시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안은 중앙도시네. 그리고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은 지방도시네 이렇게 짝지기를 좀 잘 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중앙도시 심의를 거치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또 국토교통부장안이 심의를 거치해야 될 때에게 지방도시네 심의를 거치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을 하면 중앙도시네. 시도사 시장 군수 이네들 하면 지방도시네. 이렇게 짝지기를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수입한다든가 권한 행사할 때에게 다른 부서의 장관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라 이런 게 나왔죠. 협의할 때는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른 부서의 장관을 우리 공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장안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짝지기해서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권은 어디어디로 말한다고요. 서울특별시, 인청항시, 경기도로 말한다고 그랬죠. 이제 수도권은 여기를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수도권이 이거지기라고 그래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밖의 지역이죠. 공법을 공부할 때 수도권 하면 이걸 말한다 이렇게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하면 이 지역이다 이렇게 나머지 지역이다 이렇게 그 범위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이라는 이 장소를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권역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인구와 산업이 과밀화되어 있다, 밀접해 있다, 밀접해 있다. 이 지역을 좀 규제를 세게 해서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자 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해놓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그걸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중에서도 여기 중앙블럭, 여기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쪽에 가운데 블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과밀 억제 권역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더 성장을 시켜서 나가도록 하자, 더 키우자, 개발을 했어. 그런 몫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성장관리 권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에 이 팔당댐 상류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 지역 오염되면 안 되겠죠. 팔당댐이 바로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수도권의 젖줄인데 말이죠. 그래, 이 팔당댐 상류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개발을 억제하겠다 해서 지정했고 있는 권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자연 보정 권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 보정 권역. 그래,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 권역은 수도권 안에 있는 땅에 따만 지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수도권에 있는 땅의 일부다. 이렇게 그 지역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과와민혁조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정 권역. 이것은 어디에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수도권 안에. 이렇게. 그 내용이 7팩이 나와 있죠. 7팩 보면 지도로서 그 자료가 제시되고 있죠. 수도권 정비법상 3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빨간 부분이 조금 이래 가운데 불러. 이 주택에 대한 투기 바람이 세게 일어난다. 그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윤구와 감열와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장소. 바로 감열역제공역이 있죠. 이 주택에 대한 투기 바람은 바로 수도권 중에서도 과와민혁조에서 일단 발생해서 주변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과와민혁조 권역.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 권역이 있죠. 위아래. 그리고 8주라든가 이 평택 있죠. 이쪽에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푸른색. 자, 거기는 자연 보존 권역이 있죠. 팔당댐 여기 주변이죠. 여기는 자연 보존 권역. 그래, 이 세 가지 권역이 있는데 어느 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 가장 비쌀까요? 자연 보존 권역보다 과와민혁조 권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성장관리 권역이죠. 앞으로도 개발을 통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주라든가 평택 이런 데 대표죠. 자, 어디는 땅값이 규제가 세니까 잘 안 올라갈까요?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권역 중에서도 투자를 목적으로 땅을 사게 그런 중계들한테 권역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도권 중에서도 과와민혁조 권역은 비싸죠. 땅값이. 그리고 어디가 두 번째로 비싸다고요? 자연 보존 권역이다. 성장관리 권역이다. 성장관리 권역이다. 그래서 땅을 사서 투자를 할 때는 되더라면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연 보존 권역보다 성장관리 권역. 이렇게. 어디까지가 성장관리 권역이고 어디까지가 자연 보존 권역인가. 이런 것들은 기본세 따 제가 참고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본세 나오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구책임 범위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또 세 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제1편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공법을 하심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률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법률 중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으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죠. 두 번째 건축법이 7문제로 나오고 주택법도 7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갤법, 도시 및 주관경청법 각각 6문제, 농지법 2문제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험 법률에 해당하는 6가의 법률을 여러분이 먼저 딱 새겨두세요. 6가 법률을 먼저 새겨두시고 출제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새겨두실 필요가 있다. 그 6가의 법률 중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을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두시라고. 그래서 바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을 체크해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면 그 6가의 법률 관련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다 그랬어요. 행정조직. 행정조직과 인해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우리는 행정법적 성격을 뜨고 있는 부동산 공법들을 공부하니까 행정조직을 정확히 알자 그랬죠. 행정조직. 그래서 국토 전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신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일 또 총리가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각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아까 강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국토 안에 17개의 시도가 있고 그 밑에 또 시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그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들 장관들 아까 몇 명은 좀 자주 봐두셔가지고 이름을 새겨두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정도는 꼭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17개의 시도사 그 광역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사에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도사, 도사 이런 자들을 광역자치단치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자들을 약조로 시도사한다. 그 시도사 밑에 시군구를 책임져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팔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시가 있어요. 팔도 내의. 그리고 서귀포시,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행정시에 불과하니까 바로 행정시장이다. 그 자는 기초자치단체인 아니다. 임명직이다. 대한민국에서 임명직인 행정시장은 두 명밖에 없다.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인이 아니다. 그래, 서울특별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구가 있다. 그 굴을 자축으로 한다. 자축구청장은 국민들이 자축으로 선을 통해서 선출한다 그랬죠. 이 자축구는 서울특별시하고 욕대광역시에만 있다. 그랬죠. 욕대광역시에 자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팔도 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있다. 그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한다. 대도시 안에는 굴을 둘 수 있는데 그 군은 자축구가 아니라 행정편의로 두고 있는 행정구라 한다. 이 행정구의 구청장은 임명직이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자축구청장이 아니다. 그리고 육대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를 말한데 이 광역시 안에는 자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군도 있다. 이 군은 자치군이 됐는데 그 군은 인천왕시에 옹중우 광하군이 있고 부산왕시에 기장군이 있고 대구광역시에 바로 달성군이 있고 울산왕시에 달주군이 있다. 울주군이 있다. 그랬죠. 이런 군은 광역시 안에도 있다. 팔도 내에도 있다고 그랬죠. 팔도 내에도 군이 있다. 이렇게 군은 두 가지 장소에 있다. 팔도 내의 군, 광역시 내의 군이 있다. 이것들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팔도 내의 군, 군 내의 바로 조그마한 행정구로서 읍과 면이 있고 그 지역을 간장군 챔임자를 읍장 면제를 한다. 우리 농지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읍장 면정이 많이 나옵니다. 읍장 면정께서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권자로서 또 농지원부를 만드는 자로서 나오는데 이 읍장 면정은 군 쪽의 조그마한 행정구역 대장들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법규범을 체계들을 공부했죠. 법규범 체계도. 허험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험법에는 바로 허험법에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조례, 규칙에서 나온 게 아니다. 조례하고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자치법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법률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여섯 개의 법률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상해서 출제할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바로 용도 제기하는 내용 중 옳은 것. 뭐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오지 산당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하고 명령, 명령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인 그런 명령이 있고요. 불행인 시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규범의 순위 안에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인 대통령령, 그 다음에 그 불행이 있다고 그랬죠. 조례, 규칙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법. 하위법, 법규범을 만들 때는 상위규범에 반하지 않는 법률에서, 상위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법률에서만 만들어서 정해가지고 시행이 돼갈 수 있다. 그래, 상위법과 하위법의 대응이 서로 상충하면 상위법 우선원칙이 중돼서 상위법을 우선 정해버린다. 그리고 법의 적용 순위 관련해서 구법하고 신법이 이렇게 충돌한다. 그러면 신법 우선원칙이 중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법이라는 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할 때는 바로 특별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원칙이 중돼서 특별법을 우선측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위원회를 공부했죠. 도시계위원회. 도시계위원회는 중앙도시인회가 있고 지방도시인회에 있다. 중앙도시인회는 국토교통부장안의 권할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 둔다? 국토교통부에다 둬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위원회는 시도, 시군구에 두고 있는 지방도시나 있는데요. 이때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하고 그자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기구로서 시도도시가 나 있고 또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하고 그네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두고 있는 시군구 도시가 나 있다. 이 시군구 도시계위원회하고 시도 도시계위원회를 묶어서 지방도시계나 한다. 여기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입문과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